살아있는 생명이예요. 여기가 생명이 존엄성을 느끼는 거에요. 이거 보십시오. 이 탈이지 않습니까? 이 정말 빨간 생명체. 여기다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귀한 마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자, 여러분. 지금 아주 마지막으로 예약이 많이 올라오는데요. 자, 이거 마지막 교회입니다, 이거. 이런 펌쇼핑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아지를 보시고 이 강아지의 결맞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에게 개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에게 제가 한 분을 뽑아서 개 한 마리 공짜로 드립니다. 미안하다. 엄마가 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맞고 개를 함부로 주냐고 그러는데 걔들은 떠나야 됩니다, 엄마를. 잘 보세요, 여러분. 이 놈 이름을 뭘로 할까요? 치킨이요? 치킨이 아닙니다. 개요, 개. 갱구, 까몽이, 호날두. 명수도 있고요. 궁예. 한쪽 눈을 가랬으니까 궁예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. 이름 지어주세요. 이쁘지 않습니까, 여러분. 어느 개가 어느 개인지 잘 몰라서 저도 눈떡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이 놈. 유일하게 꼬랑지가 까맣는 놈입니다. 여러분, 똥이 아닙니다, 이거. 틀이에요. 꼬랑지에 까맣게 나온 게. 뭘 쏟았나? 야, 야, 코 좀 닦아줘. 콧가루 씻고 닦아줘요. 오늘 제가 식탁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다 해주기 때문에. 강제수육합니다. 아, 이건 3시간 내내 이것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야말로 정말 휴무니즘이 가득한 아, 진짜 이대로 끝까지 가나가요?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썩 나타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얘가 또한 재미가 있어. 도치야. 도치, 이럼. 아, 불이 살벌하지 않습니까? 못 먹으니까? 뭐?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예요, 얘가. 얘를 눈치를 딱 서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? și wise 아아 아아 아 아 으 으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